반갑습니다 김재민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요즘 좀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주 코인 시장이 많이 회복을 해줬어요 강세장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리플코인도 50% 가량 상승한거에 이어서 하락하지 않고 가격 방어 계속해서 잘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도움 많이 되시라고 제가 매일매일 코인 관련 빠른 소식 그리고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우선 크립토 공탐지수부터 보실게요 공탐지수가 70으로 탐욕으로 계속해서 강세장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있었던 리플 기사죠 CME그룹 그리고 CF벤치마크에서 기준금리미 실시간지수 상품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리플코인이랑 인터넷 컴퓨터 코인이 이렇게 또 새롭게 상품 출시가 된다는 건데 지난 5월달 비트코인 상품 출시 이후로 계속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상품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의 선물시장에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건데요 그리고 이번 주에 리플코인이 SEC와의 비공개 합의도 예정이 되어 있죠 지난 18일에 취소가 되었다가 다시 25일로 연기가 되면서 며칠 뒤에 SEC와의 비공개 합의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고 29일이 지나서 8월쯤 거래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상품 출시가 되면 추가적인 상승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강세장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8월에는 1,000원 이상 그리고 올해 안으로는 3,000원까지 내다보고 있는데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리플코인으로 수익 많이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소식이 나올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 빠르게 소식 접하시라고 영상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하셔야 되는 코인 중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메이저 코인들도 좋지만 비트코인이 2억원을 가면 100배 상승하는 그런 코인 이더리움이 천만원을 가면 20배 상승하는 그런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민코인인데요 이번 반등장에서 여러분들이 민코인에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이 크게 벌어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코인이 20배 상승하고 100배 상승하면 시가총액이 너무 커져서 말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2배 3배가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코인 시장에 많은 자금이 들어오게 됨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시가총액인 낮은 코인들을 보시면 한 번에 큰 금액이 몰렸을 때 일주일 만에 80%가량 상승하고 단숨에 크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페페코인이랑 위프헷이 되게 많이 상승을 했죠 시바이노코인도 지금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 7%, 8% 상승이지만 저점 대비 무려 40%가량 상승을 했었고요 도지코인이랑 시바이노코인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민코인이기 때문에 항상 고점을 뚫어주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가격에 물린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코인입니다 시바이노코인도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죠 페페코인도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요 횡보장일 때 담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여러분들 0이 몇 개예요? 5개였습니다 근데 지금 몇 개죠? 0이 4개 10배가량 상승을 했는데 보통 이런 비트코인 상승창일 때 다른 알트코인들 100배에서 200배가량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페페코인은 아직 10배가량밖에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쪽에 봉크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해주고 있죠 제가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 추천을 드렸었는데 벌써 2배 3배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이렇게 위에 있는 상위 민코인들 거의 다 5배 10배 상승하고요 많게는 10배 20배를 넘어서 50배 100배까지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 고점에 몰린다고 하시더라도 얼마 안 가서 고점을 뛰어넘는 신고가 달성해주면서 아까 보셨던 계단식 상승 있죠? 고점을 뚫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거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민코인은 따로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민코인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히든코인으로 소개해드렸던 트럼프 마각코인 처음에 1달러 때 소개를 해드렸고요 최고가로는 15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뭐 15배가 상승을 했는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 이렇게 트럼프 코인처럼 최소 10배 20배가량 상승하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코인은 계단식으로 상승을 한다고 지금 코인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바닥 잡아주면서 상승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반등장에서 최소 10배 20배 상승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벌써 여러분들 2배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해당 종목 여러분들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종목들 한번 공개가 되면 너도나도 사겠다고 사람들이 엄청 몰리기 때문에 영상에서 공개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트럼프 코인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쪽에 트럼프 모자 코인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 트럼프 모자 코인 제가 처음 추천을 드렸던 때가 이쪽에 5월 초 담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후로 무려 10배가량 상승을 했었습니다 제 채널의 지난 5월달 영상 보시면 나오고요 제가 이때 여러분들 담아두시라고 트럼프 마가 코인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어떻게 됐죠? 제가 이때 담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때 이후로 코인이 점점 하락을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크게 상승을 해주면서 무려 10배가량 수익이 났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람들 몰리기 전에 미리미리 들어가셔야지 크게 벌어가시기 때문인데요 요즘 굉장히 핫한 브레코인이나 팝캣코인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크게 수익을 못 보는 구조고요 아까 제가 예시로 설명을 드렸던 트럼프 마가 코인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 담아두셨어야 크게 상승하는 장에서 2배 3배가 아니라 7배 10배 수익 벌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탑승을 하시면은 지금 요거 마가 코인만 봐도 여러분들 이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두 달 동안 하락장입니다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 큰 손실을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공개를 하지 않는 거고요 해당 코인명이 궁금하신 분들 이쪽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미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 코인에 대한 이름과 관련된 정보들 싹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전 요구나 유료 회원 가입 권유 같은 거 일절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좋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코인 시장에 진짜 이상한 코인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민코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들어가셨다가 큰 손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마가 코인만 하더라도 타이밍이 좋아야 크게 드시는 거니까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미미라고 보내주시면 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민코인 정보 받아가기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영상 마치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